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륙의 송인섭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같이 함께 하실 우리 게스트분 우리 옆에 항상 있어야 될 분이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어려운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치과 쪽, 치의 쪽의 전문가 되시고 전문이 되시는 김형택 박사님 오늘 모시고요. 좋은 얘기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건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잘 지내셨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더 젊어지시고. 감사합니다. 송중이가 또 생활을 하셨는데. 자 오늘은 박사님 또 오신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제 개인 카톡 또는 회사 어떤 팩스로 질문을 좀 모아봤어요. 요즘에 두통 때문에 많이 호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적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현재 취급하고 계시는 이런 턱관절로 인한 두통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턱관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조금 쉽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는 두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치과에서 저희 형이 원래 턱관절을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길래 저도 되게 의아했죠. 무슨 치과에서 두통을 하는지. 이분 제가 치과대학교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저의 치과, 두통이랑 치과라는 굉장히 좀 먼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턱관절을 공부하면서 오랄메디스를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미첩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헤렉 소사이어티 보면 90%는 물론 메리칼 닥터, 노랄러지스트를 포함해서 하지만 5%는 치과의사, 저희 오랄메디스처럼 두통 학회에 5% 정도 속해 있고요. 나머지 5%는 피지컬 테라피라든지 카이로프라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널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포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랄메디스라는 두통을 저희들이 거기서 배우게 되는데 턱관절이 두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두통 자체가 턱관절이랑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연관통이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턱관절이 치료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두통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 두통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 제가 가족이 됐던 지인이 됐던 물어보잖아요. 혹시 어젯밤에 잠을 들 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도 저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음식 잘못 먹어서 갑자기 소화불량 되거나 뭐가 이렇게 쓰닥 걸리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편두통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편두통일 수도 있는데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으세요. 사실 편두통이랑 긴장성 두통, 제가 크게 두통이 양대산맥 아까 양대산맥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두통 전체 퍼센테이지가 어떤 게 크죠? 거의 긴장성이 훨씬 크죠. 한 60대, 한 1.5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와 편두통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건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좀 쉽네요.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잘 모르시게 저는 두통이란 건 전혀 모르시고요. 그냥 꼭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두통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소화제를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두통약을 드시는 것이 소화까지 컨트롤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두통약 하면 약국 가면 오븐 카운터 제품 중에 흔히 알고 있는 에드빌, 타이레놈 등등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가 편두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먹는 약인가요? 사실은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긴장성 두통이 효과가 더 크고요. 이래서 우리 공부해야 돼. 그렇군요. 이쪽 파트였군요. 제 환자들 중에도 예를 들면 자기 편두통이 있다고 제가 메리칼 히스토리 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편두통이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김용태 박사님이 지금 턱관절하고 관계, 요인된 두통 쪽을 핸들링하시는 분야가 아까 얘기했던 편두통 쪽입니까? 아니면 긴장성 쪽입니다. 긴장성 쪽이죠. 그러면 제가 방금 여쭤봤던 타이레놀, 에드빌, 섬타임 한자한테 이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오버 더 카운티. 제가 보통 긴장성 두통으로 주는 소염진통제나 약들보다 어떤 분들은 OTC, 그러니까 무슨 카페인이나 타이레놀, 엑세드린, 마이그레인을 드시면 효과가 있으시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어차피 제재적 약 보통 오버 더 카운티 사는 경우는 편두통보다는 오히려 긴장성 두통을 도움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많으신 분들이 편두통인데 그 약을 먹게 되면 되게 월킹을 잘한다고 느끼는 거가 어쩌면 그게 편두통이 아니고 긴장성 두통인데 그렇게 본인이 진단을 내리셔서 그러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TV생활백과를 지금 안에 보신 시청자분들이 딱 보면 김형태 박사님, 치과의사가 아니시고 내과, 두통,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턱관절 있으신 분들이 두통이 거의 60% 이상이 있어요. 자, 이 부분 또 아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두통 중에 큰 양대산맥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 분량이 오히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보다 긴장성 두통이 더 크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더 많죠. 그런데 긴장성 두통에 주는 요인이 턱관절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두통을 피하려면 사전에 턱관절 예방과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자, 그러면 나 머리 아픈 거 좀 지르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턱관절 진단 방법 예방이 필요한데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간단한 진단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단한 진단은 먼저 두통이 있으실 때 보통 긴장성 두통, 턱관절에 관련된 긴장성 두통의 그런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것만 들으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 맞는다 그러시면 거의 맞으실 거예요. 보통 두통이 보통 눈 주위. 눈 주위에. 옆머리와 눈 주위에서부터 이런 데가 좀 욱신욱신하게 아픈데. 나 그런 거 있네. 그 욱신욱신하게 아픈 대부분의 위치가 관자놀이라고 하죠? 관자놀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눈을 빠질 것 같이 아픈. 그런데 속은 깨끗하고 토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통 강도가 10의 중간 정도니까 마더레이 페인이라고 해서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닌데. 또 하나도 안 아픈 건 아픈데 짜증나게 아픈 정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요약하면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편두통이에요. 그게 많으신 분들이 편두통 그러면 편, 한쪽에 치우쳐서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관자놀이, 편. 그게 아니라 편두통은 사실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30% 이상이 양쪽으로 올 수 있어요. 한 편이 아니고 양 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글로 보면 편두통, 그걸 변역하면 마이그레인이지만 정확한 텀은 마이그레인은 항상 나우셔스. 그러니까 속이 미식미식한 걸 항상 달려고 오고요. 무조건. 그다음에 또 긴장성 두통은 속이 편안하죠. 아, 긴장성 두통은 같은 두통인데 속이 편안한데 편두통은 미식거린다. 또 편두통은 죽을 만큼 아프고요. 그래서 10의 8에서 9, 정말 극심한 두통으로 아무것도 일에 펑션이 안 되고 들어가 잠을 자야 돼요. 불을 끄고 편두통이고요.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은 짖근짖근 움직일 수는 있을 만한데 일하거나 그런데 좀 방해가 될 정도. 그래도 할 수는 있을 정도. 그러면 그 아픔, 페인의 정도는 오히려 편두통 쪽이 강합니까? 훨씬 강하죠. 그래서 MRI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혹시 죽을 병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두통이 나 너무 심한데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심하면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편두통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MRI 찍으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어. 나 너무 아파. 이럴 때는 무조건 MRI 찍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찍고 나서 결과가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해야죠. 감사한 겁니까? 그럼 아까 그 페인의 정도가 편두통 쪽이 더 강세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그거보다 쎕니까? 그거보다 더 아프죠. 아이스크림 헤드에 일하고 1, 2초지만. 그거 엄청 아파요. 편두통은 내비로 두면 최소한 6시간, 길게는 3일까지 계속 아파요. 그 정도예요?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보통 편두통 같은 경우는 가족력. 가족력이 가장 월킹을 많이 하고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거의 25% 씨블링들은 다 있기 때문에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부모님의 90%는 다 편두통이 또 있으세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턱에 무리가 가면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시 모형. 이거 영어 스컬? 스컬인데 그냥 골이라고 부르죠. 골, 골. 해골? 네, 골이라고 부르면 보통 사람이 음식을 씹을 때 크게 세 가지 근육을 써요. 여기 슈퍼피셜 마세라 머슬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이쪽으로. 이거요, 이거요. 두 번째로는 자이고맥이 같이 광대뼈 안에 들어있는 레러를 테르고드 머슬이고요. 템퍼라리스 머슬이라고 옆을 조개처럼 크게, 셀주유소 조개처럼 크게 옆면을 덮고 있는, 측두근을 덮고 있는. 우리 두통할 때 주로 열가 많이 아픈데.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턱관절 문제 아프시면 78%가 두통이 있어요. 관자놀이 쪽이 아프기 때문에. 보통 두통이 옆에 층두근이 있는데 옆쪽으로 머리가 아픈데 속은 괜찮고 두통은 절반 정도. 그리고 좀 소리나 이런 건 좀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턱도 아프시다. 이러시면 턱관절 때문에 오는 긴장성 두통이 거의 백발백증이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의 보통 관자 눈이 빠질 것 같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사람 정말 많아요. 두통 중에. 인장성 두통이고요. 편두통이랑 관련이, 그러니까 턱관절에 관련이 있다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옆에 있는 측두근, 옆에 있는 템퍼라리스 머슬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사람이 귀를 쫑긋쫑글 움직일 때, 귀를 들었다 놨다 할 때, 이만을, 그 때 한 번. 그다음에 대부분은 아래가 턱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거는 근육, 여기 턱, 아래에 있는 턱이 무리가 갔을 때 같이 아플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옆에 아프신 분들은 거의 턱에 근육이 무리가 돼서 여기까지 전이가 돼서 아픈 거라고 보시면 거의 90% 이상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증상을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박사님한테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첫 번째로 그냥 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 통 주시고 증상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물어보고 거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분들이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편하게 오시는데 보험이 없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도 꺼릴 뿐만 아니라 한국분들은 아픈 것 때문에 일을 중간에 쉰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약국 가서 타이레놀, 집에 있는 상비약 타이레놀을 주로 먹곤 하는데 그게 잠시 좀 낮춤은 있지만 또 아퍼지니까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잠깐 얘기부터 전화 받는다고 제가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확히 턱관절 질환에 관련된 두통인지 아닌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오셔도 시간 낭비를 조금 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턱에 무리가 있으신데 머리가 아프다. 백발백중 턱관절. 얘기란 두통. 두통이 있는데 턱은 가끔 불편한 것 같다. 한 80, 90%는 턱관절.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계속 내벼러 뒀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두통, 두통협회에서 얘기하기로는 두통은 내벼러 두면 더 심해진다라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두통은 빨리 사이클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더 심해지죠. 그런데 조금 양날의 검처럼 두통이 있으시면 보통 한국 분들은 약을 드시거든요. 약을 드시면 또 약을 너무 많이 드시면 그 약 자체로 한 달에 8번 이상 드시면 그 약 자체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Medication of use LA. 예를 들어 오븐 카운터 제품 약도 계속 먹으면. 그래서 보통 통증이 많으신 분들, 만성으로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래서 만성으로 진통제 같은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이상 드시면 두통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약을 끊기 전까지는 두통이 안 없어져요. 예를 들어 제가 모 제품을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통 치료제, 두통 완화제를 먹은 사람이 계속 먹게 되면 두통 완화제를 없애기 위해서 먹은 약 때문에 두통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저희도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약이 있는 말인데 아파서 약을 먹는데 또 약 자체가 두통을 또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끊어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두통이 나려면.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을 끊는 과정에서 또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그게 치료하기가 어중간한 게 정말 약을 끊었다가 계속 아픈데 또 그렇다고 거의 두 달을 끊으셔야 되는데 또 고통 속에서 두 달을 끊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박사님의 치료 방법은 우리 김혜태 박사님 같은 게 두통 때문에 호소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치료의 어떤 방법론이나 의술이나 또는 메르스 약이 치료를 위해서 하는데 아까는 치료제 약이 먹다 보면 또 그 위에서 두통이 있는데 박사님 거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치료 방법을 바꿔서 진통제를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보톡스로 저번에 말씀드린 보톡스로 고치거나 구강장치로 하든지 이렇게 우회에서 가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치료하십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메디케이션 오버유스 헤레이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신 분들은 약을 끊지 않으면 절대 낫지가 않기 때문에 약을 끊는 과정에서 다른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파스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더 한다든지 반대로 또 이 얘기를 듣고 나 약 죽어도 안 먹을래. 메디케이션 오버유스 헤레이 될 거라고 해서 약을 안 먹고 버티면 그게 또 두통을 더 몸으로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런 상태에 계속 놔뒀다가는요.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이 피고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애들 잡아요. 그렇게 반편성이 두통이 있으셨던 분들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프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통 우리가 작게 보고 흔한 병으로만 사실 병이 아닌 병처럼 우리가 흔한 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예를 들어 가족의 대화에 단절될 수도 있을 거고 짜증이 나니까 심지어 부부간에 이혼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짜증이 나면. 잡은 작은 거서부터 그냥 막 성지 받아치니까 시스템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민감하고 어떠한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통까지 매일 두통이 있으시면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와이프가 매일 두통이 있어서 매일 병원에 데려다니시고 옆에서 같이 보살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두통이 아프시면 어떻게 되든 저 아니더라도 일반 신경내과를 가시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통의 전체 불량, 원인의 불량이 턱관절로 인한 것만 우리가 빨리 발견만 될 수 있으면 턱관절에 관한 시술만 하면 그런 부분에 해방이 될 텐데 그렇죠. 절반 이하는 좋아질 수 있죠.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보시고 조금 더 본인이 어떤 진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구나를 알아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김영태 박사님이 만호 환자분들을 대면대면 하시고 핸드링 하시잖아요. 턱관절로 인한 두통 환자들 많이 있어요? 저희가 턱관절 60%, 70% 정도? 그 정도 많죠.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두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 아침이라 했더니 여기가 너무 아파. 심하게 일을 가신다. 이러신 분들은 오세요. 당연히 턱관절 두통이 연관될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60%라고 한 것은 저희가 맨날 UCLA에서 매년 저희가 리서치를 해요. 턱관절과 두통이 관계라면 보통 78%, 82%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78%나 82% 정도 턱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두통이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턱관절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턱관절을 물어보면서 두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턱관절 아파서 왔는데 웬 뜬금없이 두통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해서 의아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설명해드리면 그제서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턱관절로 인한 두통 환자분 중에 성별적으로 예를 들어 여성분과 남성의 퍼센티지 어떤... 여성분들이 훨씬 많죠. 한 60에서 70% 정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테리 많았을 때 남자보다 여자들한테 히스테리아 이러잖아요. 저희들이 이유를 가믄히 리서치해서 찾아보는데도 원인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호르몬일 가능성. 여성분들은 호르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느끼는 정도도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두통이 좀 더 많이 익스포즈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께서 짜증내고 하실 때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갱년기 나이가 오셔도 폐경기 때 어떻게 보면 턱관절로 인한 두통일 수도 있겠네요. 또 갱년기 폐경기 때 턱관절 문제 생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요? 갱년기 폐경기 때 턱관절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두통으로 발전된 거군요. 네, 갱년기 많고요. 첫 번째 갱년기이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잠을 못 주무셔도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의 변화를 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잠 못 주무시니까 몸은 피곤하시고 우울증 생기시고 턱은 턱대로 아프시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캐스케이드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남성이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조금 더 갱년기라든지 그런 여성분들 계시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더 서포트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새벽에 물 먹으러 갔다가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갱년기 때였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남자분들이 생각할 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태 박사님처럼 이런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질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아주 컴퓨터처럼 알파고처럼 접근하시잖아요. 박사님같이 공부 안 하셨던 그 세례 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그때 당시는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냥 연관이 없는 식으로 해서 언노운 두통으로 많이 넘어갔었고 다들 예전에는 아마 알 수 없는 두통. 그렇게 아프다고 호소하시면 시어머니나 어머니 나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셨고 그냥 아픈가보다.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나도 아프다. 그래서 원래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사실 그때는 워낙 다른 것들이 힘든 게 많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모를 잘 모르겠지만 두통 정도는 다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죽을 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삶의 그런 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제가 오늘 박사님과 진행하고 있는 이 탑픽 자체가 너무 재밌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결론을 치면 그렇게 두통의 전체 양대산맥이 아까 했던 편두통 한 3, 40% 그다음에 5, 60%가 아까 긴장성 두통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용태 박사님 핸드릭 하시는 부분이 포션이 넓은 긴장성 두통 쪽을 다루시는데 그 원인이 턱관절에 인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분들이 이런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에 대한 원인을 잘 발견 못하니까 약국 가서 우리 집에 있는 타이레놀 또는 그런 헤레이크에 필요한 약을 먹는데 오히려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장기 복용하면 그거로 인해서 두통이 더 생긴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지 여러분 제가 정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김용태 박사님을 통한 두통 해결 방법, 해결 타파 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까 얘기하셨던 두통을 부르는 해결 방법이 아닌 다른 각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큰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 구강장치, 보톡스, 다른 약들. 이 부분은 또 얘깃거리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한 번 더 듣기를 원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두통 환자들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히 좀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파이널 우리 박사님한테 노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너무나 아팠을 때 어떻게 좀 간단한 진료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서? 기본적으로 두통 같은 경우 너무 아프시면 얼음찜질, 냉찜질이나 온찜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양쪽 다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사실은 사고가 나고 이틀 안에는 냉찜질이 좋지만 사실 냉찜질, 온찜질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해대기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따뜻한 거 잡히시면 따뜻한 걸 대시고 차가운 거인데 사실 냉장고가 발달이 잘 됐기 때문에 냉찜질이 오히려 두통에는 좋기 때문에 머리 뒤쪽이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차가운 걸 머리 목 뒤에다가 대든지 아, 뒤에다가? 또 관자놀이가 아프시면 관자놀이 쪽에 대든지 이런 식으로 차가운 거 온찜질하면 약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순간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되죠. 두 번째로 제가 입 운동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딱 두 가지. 첫 번째, 소프트 다이어트.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드시고 껌 절대 안 드시고 김치라든지 이런 채세로 조금 줄여주시고요. 만약 긴장성 두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라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인데 혀를 이빨 위쪽에 붙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런 식으로? 네, 혀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바로 뒤에 붙이시고 6초. 6초를... 이게 두통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해보세요. 하루에 정말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눈이 빠질 것 같고 이거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아니, 애들까지...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두통이 있으면 또 그걸 했더니 더 아프다 그러시면 그게 근육이 뭉쳐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더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파도 꾸준히 얼음 대고 하시면 훨씬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이건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에 국민체조. 이거.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새로운 신조어를 먼저 입에 국민체조. 좋습니다. 6초간. 입 벌리고 6초를. 입 벌리고 6초간. 하루에 36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6번 시간에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요. 36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물론 그것이 두통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두통이 생길 만한 사람이 아픈 거거든요. 하교되시면 결국은 두통이 없어져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양대산맥이 편두통의 아픔이나 아니면 긴장성 양쪽 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태 박사님의 오피스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올림픽이랑 멜롯길인데요. 멜롯길은 벌몬 바로 다음 조그만 샛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시면 쉽게 말하면 뉴소홀 호텔 건너편에 보면 메리칼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큰 거 있거든요. 병원이 한 7개 되기 때문에 찾는 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사님을 뵙는 병원은 일단 현재는 거기 한 곳에 계신가요? 네,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자분들이 갔는데 워낙 바쁘셔서 어픔을 안 하니까 그날은 못 뵌 분도 있다 그러는데 미리 어픔을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어픔을 해주시면 만약 그냥 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봐드릴 수 있지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시간을 확보를 못하면 치료받는 데 조금 더 환자분한테 마이너스죠, 솔직히. 그러니까 박사님 도움을 받았다 한 환자분께서 그 참회를 사갖고 가신다고요. 그런데 연락을 안 주고 가서 그 참회가 박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문이 작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갔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으셨네요, 박사님은. 그래서 전화를 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저도 좋고 환자분은 훨씬 좋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형태 박사님을 통해서 꼭 과일이나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은 있으시면 미리 전화하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통에 관한 새로운 신세계를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아까 딱 두통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에 그 약으로 해서 머리가 아프다? 오늘 놀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통을 줄이러 가셨던 환자분들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일단 나아가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통을 부르지 않는 또 다른 신기술, 신의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한 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6초, 4회 몇 번이요? 36번입니다. 36번 과하십시오. 네, 커피숍에서 사람이 있어야 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을 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영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